오늘 여기 장안치 문화활동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특히 다음 주 중추절을 앞두고 이런 또 민속 활동 행사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이번 주 중추절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우리의 무능수유의 위치입니다. 무능수유의 위치입니다. 우리 국가 제일傳統의 유빈品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